아.. 가볼까요? 가 봅시다 일로 와봐 어? 거기 유충 있는 그거 베리어여가지고 좀 조심하긴 해야될 듯 내가 화살 보이는 거 쭉쭉 해볼게 김화살 겁나봐 그치? 깜짝아 얘 왜 또 오늘 갑자기 나한테 꽂혔어? 왜 갑자기 아우! 우와! 나 티티! 와아 와아 우와 우와 왜 이래? 히이 히이 아 저 진드기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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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어 왜 이렇게 뭐야 왜 지금 문 열려있지? 아 여기 있었구나 아니야 이 암호는 원래 열려있어 아 그래? 어 나가는 진문이 닫혀있어 그렇구나 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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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 앞에 완전 내 전담인데 쟤 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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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는 아니구나 흐흐흐 이번에 터지고 아 너무 가깝다 아 아 아 아 아 안돼 어떻게 구해야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할까 아 일단 시간이 와 안돼 안돼 이제 끝 아냐아냐 할 수 있어도 됐다 오 야 어어 아 이거 화살을 응 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나 진짜 그니까 너 열심히 때리는 거 앞에서 보니까 웃기네 아 애가 뾱뾱뾱이 소리를 내는데 아우 아우 내려와 좋다 지금 또 그래 땡큐 땡큐요 내가 지금 화살 다 모아서 응 근데 화살 더 죽기 전에 죽일 수 있을 듯 아직도 54개 남았거든 아 지금 엄청 approach 있음 아 깜짝 뾱뾱 잘라 치프 뾱뾱 미쳄나 어 아 소리도 나 완전 딸피야 딸피야? 아 근데 소생했을 때 피가 너무 적어 나는 얘가 뒤를 돌아볼 때만을 지금 아 어떡해 왜 이번엔 쏘면 갈게 지금 갑니다 이거 내가 찍어놔서 그래도 살리는 시간 조금 줄었다 그니까 나도 찍어놨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가 활을 다 버려놓을게 여기서 가져가 여기 짱 많아 좋아 이 구석으로 오면은 흔히 두 칸 나왔어 두 칸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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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총 한칸 나왔어 이제 오케이 그.. 제일 뒤로 가면 내가 구석에 엄청 많이 해놨어 응 버려놨어 조심해 일단.. 지금이다 오케이 좋아 이번에 완전 깨겠다 야 조심해 조심해 진짜 조금 남았어 오케이 잡았다 이제 활 수가 갑니다 뭐야 쟤또 진등 녀석 야 활 다 죽죽해 와 활 진짜 많아 화살 와 긴 싸움이었다 진짜 와.. 어떻게 그래도 됐다 그니까